안녕하세요 선아켈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요 또 좋은 문장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가지 문장을 써볼거구요 첫번째 문장은 하찮은 노력 없고 귀하지 않은 삶도 없다 당신의 노력은 당신이 안다 이 문장 한번 써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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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두번째 문장 또 써볼게요 두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을 쓸까 생각하고 찾아보다가 제 일기장에 제가 예전에 써놨던 글이 있어서 그 글로 오늘은 두번째 문장을 해보려고 해요 나의 오늘이 나의 내일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이 문장을 한번 오늘은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두가지 문장을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아멘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습니다 오늘도 두가지 문장 한번 써봤구요 반복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구요 혹시 쓰시고 싶은 문구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그 문장으로 한번 같이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내일도 좋은 문장으로 만날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